오늘부터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디즈니플러스를 국내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디즈니플러스는 겨울왕국과 토이스토리, 어벤져스 등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보유한 영화와 오리지널 TV 프로그램 등을 볼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한국 구독료는 매달 9,900원 또는 연간 9만 9천 원입니다. 디즈니플러스의 국내 공식 출범을 계기로 LG U플러스 등 국내 통신사도 디즈니플러스를 활용한 고객 유치전에 나섰습니다. 엘지유플러스는 디즈니플러스와 제휴해 자사 IPTV 서비스인 유플러스TV에 디즈니플러스를 독점 제공하기로 했습니다. KT도 오늘부터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의 디즈니 플러스까지 볼 수 있는 디즈니플러스 초이스 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.